자 봅시다 오늘은 그 단어는요 단어는 요겁니다 입을 모았어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경찰을 외고 오늘은 다이어 다이어 뭔지 다 아시죠? 뜻이 여러가지 뜻이 여러가지인 애들 어 고겁니다 고고 그 예비군 훈련 간다고 연락 온 사람들 좀 있던데 친구들 혹시 예비군 간 사람들은 그 데스크 얘기하면요 고거 오늘 수업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친구들 어.. 친구 없는가 보네 자 봅시다 일단은 좀 제일 많이 틀린거에요 문법부터 볼게요 16번 볼까요 16번 16번 많이 틀렸네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일단은 그 선택지를 보면은 그 컨시스트랑 컴포즈 문제인거 맞죠? 그죠? 얘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면 일단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컨시스트하고 컴포즈 자 뜻은 차이가 없어요 뭐가 달라요? 컨시스트는 자동사고 컴포즈는 타동사고 뭐 이게 중요하죠 자동사는 뭐로 쓰면 안되네요 그쵸 수동태로 안되죠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PP로 써도 안되고 BPP로 써도 안됩니다 PP나 BPP는 안돼요 자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선택지 부터 날려줘야죠 1번 선택지 부터 빼야되는게 맞구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해보는데 3번은 자 3번은 지금 컴포즈가 이게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타동사인데 뒤에 오브가 붙으면 안되겠죠 붙을 수는 있겠지만 얘가 붙으면 동사가 이래 쓰면 안되죠 어떻게 써야되요 요래 써야죠 이렇게 비컴포즈 이렇게 쓰던가요 그래서 1,3번은 좀 문제가 있구요 자 2번하고 4번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2번은 자동사기 때문에 오브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또 타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 있어요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올라가보시면은 뒤에 뭐 있어요 목적어 목적어가 딱 와있네요 그러니까 뭐 해야되요 4번은 불가능하겠죠 그죠 수송태 뒤에 목적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없어져야지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자 혹시나 해서 이거 헷갈릴까봐 이제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자 예를 들자면 이런거죠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10데이스 이건 명사로 봅니까 이거는 쓰레기 부사로 보는가요 야는 명사죠 10일이라는건 이건 명사입니다 대신에 뭐 10 days ago 요런 쓰면 어떻게 되요 10일 전이라는 시간 부사로 바뀌는거에요 요건 쓰레기 맞죠 그 다음에 또 앞에 요거 붙어서 어 410 days 요렇게 쓰면요 요거 쓰레기죠 야는 쓰레기 아닙니다 야는 야는 중요한 명사입니다 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12month라고 있죠 그죠 저거는 목적어입니다 부사가 아니고 목적어예요 목적어 자 어쨌든 consist compose 잘 외워주시고 그리고 미묘하지만 중요한 명사인지 아니면은 시간 부사인지 구별하시고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는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는건 명사입니다 근데 10년 동안은 시간 부사고 10년 전도 시간 부사고 10년 안에도 시간 부사에요 10년은 명사라고요 10년은 어 좀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을 제일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 어 우리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게 뭔데요 문법 문제 중에서 5형식 맞죠 그죠 5형식 자 볼게요 자 일단 18번은 뭐 선택지 보니까 동사도 있고 준동사도 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 판단이 중요해요 이 자리는 누가 결정해요 빈칸은 빈칸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동사나 준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는 encouraging 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죠 그걸 알아야지 이 문제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5형식 문제인 걸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거 encourage 문제입니다 encourage 문제 그래서 앞에 있는 encourage 요거 5형식 5형식 문제죠 5형식 자 5형식은 원칙적으로 보호자리에 정해져 있죠 to one형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역동사 지각동사 그거 아니니까 그대로 to one형 맞죠 2번입니다 2번 우리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분명히 조만간에 또 이런 문제 냅니다 한 번씩 냅니다 근데 그때 맞추시면 돼요 오늘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19번도 뭐 일단은 충분히 마음은 이해합니다 밑줄 문제 자체가 사실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4개를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아는 것들 위주로 보면 되는 거고 자 일단은 4번에 요거 볼까요 4번에 월메이드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럼 자동적으로 뭐 하면 돼요? 수태시 동사는 무조건 수태시 자 수부터 봅니다 주어는 changes and development 복수 and 복수니까 그냥 복수죠 그러니까 수는 문제가 지금 없어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동사가 지금 bpp네요 수동태니까 목적 없네요 뒤에 괜찮잖아요 태도 맞고 그 다음에 시제도 봐야죠 왜냐하면 문장 끝에 뭐 있으니까요 시간부사 와 있으니까 시제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fall to decade decade라는 거는 10년이잖아요 그럼 이건 뭔 뜻이에요 20년 동안 의미를 보니까 기간이네요 기간 기간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간은 무조건 완료로 표현을 해줘야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구분할 필요 없어요 기간은 완료로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완료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맞죠 해부 pp 형태로 쓰던가 아니면 헤드 pp 형태로 쓰던가 어쨌든 완료니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동사의 수탯을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동사는 수탯입니다 시간부사에 있으면 당연히 봐야죠 기간은 완료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수정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요거를 고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have been have been made 뭐 요렇게 쓰던가 had been made 요렇게 쓰던가 뭐 상관없죠 완료를 표시만 해주면 되잖아요 해부 pp 든 헤드 pp 든 자 다른 거는 딱히 뭐 그런 건 없는 거 같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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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해요? 선택지 부정화 확인하시구요. 자 일단 선택지에서 부정적인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스페셜 알잖아요. 뭐예요 이게? 특별화 또는 전문성, 특별한 것 이말이잖아요. 전문성, 특별함. 전문성, 특별함. 부정화 아니구요. 그 다음에 2번의 이매지네이션은 상상이잖아요. 부정 아니고. 3번의 컴퓨티션, 경쟁. 뭐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때로는 나쁠 수 있고 좋을 수 있고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뜻은 경쟁. 그 다음에 4번의 딜리전트가 부지런함이라는 형용사. 딜리전스니까 부지런함. 성실이라는 거네요. 딱히 뭐 부정적인 건 없어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빈칸의 위치는 끝줄입니다. 요지. 그럼 내가 올라가서 주제문을 찾을 수 있으면 쉽게 가고. 못 찾으면 어렵게 가고. 맞죠? 주제문만 확인해볼까요? 첫 문장은 놔두시고. 두번째 문장에 엔드 되어있네요. 엔드 되어있다는 것은 플러스 개념이죠. 같은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다섯번째 줄이네요. 다섯번째 줄에서. for instance. 요게 딱 기다리고 있네요. for instance. 자 됐죠? 요거만 찾으면 되겠네요. 요거. 그래서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예시 앞에 있는 문장의 주제문입니다. 예시 앞에 있는 문장의 주제문. 자 그래서 주제문은 요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one trade부터 해서 amend까지 요까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문장의 포인트가 빈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 문장의 내용이 그대로. 자 어떤 문장이든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주어입니다. 주어입니다. 지금 주제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one trade alone.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one이라는 거 하나 맞죠? alone이란 것도 뭐예요? 이거? 혼자. 그것도 하나 아닙니까? 하나하나라는 말을 두번 썼어요. 90마리 한개라는 뜻이에요. 자 좀 더 읽을게요. 자 one trade. 트레이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one trade 그 다음에 뒤에 하이픈 하이픈은 그냥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꾸 이런 거 읽으면 핵심 놓쳐요. 핵심은 one trade is enough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트레이드가 is enough. 충분하다. to support a man. 사람을 support 하는데. 그럼 트레이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한 개만 있어도 괜찮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하나만 해도. 자 트레이드란 단어 잘 생각해보세요. 트레이드. 트레이드 뭐예요? 뭐 거래, 무역 또는 직업, 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일. 그래서 주제문의 의미는 하나의 일만 갖고도 support, 먹고 사는데 enough, 지장 없다. 이게 이 글의 주제의 핵심이라고요. 됐죠? 그거랑 관련된 거. 결국은 숫자 1이랑 관련된 게 뭔지 묻는 겁니다. 숫자 1이랑.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번에 있는 딜리션에서 성실함은 얘는 숫자적 개념 자체가 없는 단어 맞죠? 수랑 아예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competition. 이거 경쟁이죠. 경쟁은 숫자 개념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이건 많은 개념이잖아요. 딱 제대로 반대잖아요. 반대 개념. 그 다음에 상상. 상상은 숫자랑 상관없잖아요. 관련성이 없는 거죠. specialized. 특별한 것. 전문화. 뭐겠어요 이게? 이게 한 개의 단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번 단어랑 주제문이랑 의미가 비슷한지를 아는지 그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읽어서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핵심을 못 잡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밑에 여기 예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예시를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시는 항상 말이 어때요? 주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좀 어렵게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세요. 주제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주어하고 동사입니다. 주어하고 동사. 그래서 하나는 충분하다. 하나면 충분한다. 하나면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도 똑같아요. 5번은 요양 문제죠. 요양 문제도 요지 문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서 내가 주제문 잡을 수 있으면 쉽게 가는 겁니다. 주제문. 자 주제문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쭉 이렇게 훑어보면 뭐 지금 첫 문장에서 보시면요. 첫 문장에서 Large American Hardware Manufacturer. ER부터 사람이네요. 첫 줄부터 뭐 어떤 특정 사람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야기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자꾸 뭐 이름 모르죠 그렇죠. 프레드 웨그널 또는 뭐 절멘 미국 이런 거 보니까 이야기 그리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그리기 때문에 반전이라든지 아니면 예시 같은 것은 아마도 찾아봐도 없지 싶어요. 이야기 그리기 때문에. 대신에 요쪽에 보면 요게 있다 그죠 요거. 요거 뭐겠습니까. 강조입니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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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야기 그리기 때문에 전체 다 읽으셔도 되고. 어차피 Howell부터 여기서 강조 주니까 요기서부터 읽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굳이 전체를 다 안 읽어봐도. 자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전에 그 문제랑 틀리게 이야기 그리니까 다 읽어야 돼요. 요 부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He felt. 그는 느꼈습니다. His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이란 걸 발표 아닌가요 발표. 사실은 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발표가 Not very well 이니까. 좋지 않았다는 걸 느꼈대요. 누구에 의해서냐면은 By German Executive. 뭐 요런 거 신경쓰지 마시고. German이니까. 독일 사람들한테 좋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이네요. 그 발표를 하긴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다 이 말이죠. 자 좀 더 갑니다 뒤에. 이분도. 비록. 프레드는 생각을 했지만. He had done. Culture homework. 뭔가를 했다고.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했지만은. He made one error. 한 가지의 큰 실수를 했답니다. 그 실수가 뭔지 뒤에 나오겠네요. 프레드는. Didn't win any point. 아무런 포인트를 얻지 못했어요. 왜요. 여기 있네요. By ing. 뭡니까. 방식이죠. 당연히 잘못된 방식이겠죠. 얘가 잘못한 게 뭔데요. Telling a few jokes. 이겁니다. 뭐 한 거예요. 농담 따먹게 한 거죠. 뭐 모르죠. 독일에서는 그걸 싫어하는 갑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 인정을 못 받은 이유가. 이거라고요. 발표 중에. Telling a few jokes. 농담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게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서. It was view. 뭐뭐처럼 view. 보이였는데. informal. Too informal. 너무 informal하고. 너무 unprofessional하다고. 판명이 났답니다. 자 그러면 됐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쪼크 아닙니까. 쪼크. 쪼크를 던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informal하고. unprofessional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 빈칸에는 이거 넣는 거고. 뒷부분 빈칸에는 이거 넣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앞부분 빈칸은. 쪼크랑 관련된 거는. 1, 2번. 맞죠. 쪼크랑 관련된 거는. 제스처가 아닙니다. 루머.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뒤에 거는. 요거랑 같아야 돼. informal이라든지. unprofessional하고. 비슷한 말을 골라라. 이 말이에요. 조심할 단어는. 요단어입니다. 요단어. 요단어 시험에 많이 나오지. 이거 뭔 뜻이에요. 이게. 피할 수 없는 뜻. 뭔데요. 그래서. 필수적인 이라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inevitable. 옥수로 좋은 뜻이에요. 긍정이라고요. 긍정. 그죠. 페이크 근거죠. 선택지에서. 반으로요.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2번에. appropriate가 적절한. inappropriate. 부적절한. 잘못됐다 이 말이죠. 2번입니다. 2번. 자 됐어요. 앞으로 넘어오세요. 어휘. 으흠. 으흠. 아휴. 40분 눌렀는데. 아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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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0분 눌렀는데. 10번 넘어가고. 뭐해. 아 됐네. 흠. 흠. 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오늘 어미는 전부 다 다이어입니다. 다이어.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다이어라서 나오는 거예요. 뜻이 한계가 아니고 뜻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좀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너무 쉬운 단어가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기본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을 묻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 잘 나오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스트레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뜻 뭐로 물었어요 시험에서? 광주왕.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다이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출제 자체가 그렇게 내는 거니까 그걸 좀 잘 이해하시고 일단 1번에는 프라미싱. 프라미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맞죠? 프라미싱. 자 프라미싱이라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프라미싱이라는 거는 미래가 프라미싱. 약속되어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미래에도 잘 될 것 같은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촉망되는 유망한. 촉망되는 유망한. 프라미싱. 촉망되는 유망한이라는 뜻입니다. 유망한. 자 그러면 유망한 거를 골라내야 되거든요. 1번 좀 많이 틀렸습니다. 유망한 거 어디 있어요? 자 일단 1번에 업투더미미니트 저거는 느낌은 좋은도 맞습니다. 맞는데 최신식이라는 뜻이죠. 최신식. 구식 말고 최신식. 업투더미미니트 최신식. 자 2번에 요거 볼까요? 업앤커밍. 업컴이잖아요. 떠오르는 이 말이잖아요. 떠오르는. 요게 유망한 거죠. 촉망되는. 2번입니다. 2번. 유치해서 고를 외우세요. 업앤커밍은 떠오르는. 떠오르는. 3번의 프로바블은 뭡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프로바블은 그럴듯한. 그럴듯한. 그럼 제가 하는 말 잘 보세요. 그럴듯한이랑 받아들일만한. 같아요. 틀려요. 그럴듯한 받아들일만한. 같다고 느끼해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럴듯한 받아들일만한. 왜 이런 거 자꾸 물어보냐면. 시험에서 나오면요. 프로바블하고 어셉터블은 내 느낌상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두 개는 동의입니다. 동의요. 느껴줘야 돼요. 한국말로는 살짝 틀리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어셉터블 뭔데요? 받아들일만한. 프로바블 뭐라고요? 그럴듯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말로 틀린다고 뜻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의미인데 한국말로 그렇게 약간 다른 느낌을 전달하는 것 뿐인 거예요.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말. 4번인데 피벌 요거는 약한 겁니다. 약한. 약한. 약한이고요. 위크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위크. 약한. 자 4번 볼게요. 자 4번 볼게요. 4번도 뭐 작살나네요. 작살나. 문제를 문제를 진짜 잘 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풀면 내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틀렸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이라는 거는 의미하다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외의 다른 뜻을 묻는 거예요. 외워서 풀든가 해석해서 유추해서 풀든가. 자 일단은 보면 지금 민이라는 단어가 지금 명사로 쓰인 게 아니고 지금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형용사로. 그럼 형용사일 때 뜻이 뭔지 묻는 거예요. 명사로는 뭐 수단 방법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쓸 때는 민스 S가 붙습니다. 그래서 민의 형용사 뜻은 못된 고약한이라는 뜻이에요. 못된 고약한. 비열한. 자 그걸 몰라도 문장 읽어보시면 유추가 되게끔 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낼 때는.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It can be shown very clearly. 명확하게 shown 드러난다. 자 뭐가 드러내냐면 His personality. 그 놈의 금마의 성격이 분명히 민하다는 게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뒤를 보면 행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행동이 odd라고 되어 있네요. odd. 이상한 행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odd라는 단어가 결국 이 민이라는 단어의 힌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몰라도 예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조심할 게 있습니다. 1번에 있는 sluggish.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굉장히 다문 쉽게 나오는 건데 1, 3번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출제대가. 1번에 있는 sluggish는 이걸 외우면 돼요. slow. sluggish는 slow. 비슷하게 생겨죠. 그죠? 똑같습니다. 대신에 슬로우는 아무데나 다 쓰는데 슬럭이시는 사람한테만 써요. 그건 뭔 뜻이에요? 굴축 계율은 대충 쓰임이 다른 거지 같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슬럭이시는 슬로우고 인돌런트 이렇게 돼요. 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단어 보시면 reasonable이네요. reason이 뜻이 이유 아닌가요? 그죠? 이유? 그럼 reasonable 뜻이 뭐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합리적인 합리적인 그러니까 4번은 택도 없죠. 내용을 읽어봤다면 택도 없죠. 2번입니다. 위키드 악한 사악한 못된 오늘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 6번입니다. 6번 자 6번하고 몇 개만 좀 더 보고요. 좀 쉬었다가 뒤에 쭉 다 할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에 일단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했듯이 너무 쉬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good이라는 거는 뭐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be good as은 뜻이 뭐죠? 뭐뭐를 잘하다 능숙하다 이 말이에요. 능숙한 또는 뭐뭐를 잘하는 이겁니다. 잘하는 거 능숙한 거 골라라고요. 자 조심해둘 단어는 사실 4번이죠. 4번 시험에 자주 자주 나왔던 겁니다. 자 일단은 단어가 super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super이니까 긍정적인 뜻이 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예외가 되는 게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뜻이 기억이 안나도 super flowers라는 부정어라는 거라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super의 예외니까 부정어 자 뜻이 뭐냐면요. 이게 super flowers라는 거는 넘쳐나는 이 말이거든요. 넘쳐나는 그러면 넘쳐난다는 거는 필요한 거여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뜻이 불필요한 남아도는 익녀가 좋은 겁니까? 익녀라는 게 개념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super flowers는 넘쳐나는 가장 좋은 뜻은 불필요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필요한 그래서 부정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super flowers 뭐 잘하고 능숙한 거는 3번 맞죠? 3번입니다. 3번 1번은 저거는 적합한 거고요. 1번은 적합한 2번에서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2번은 뭔데요? 도움이 되는 유익한이죠.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 7번 볼게요. 자 7번의 밑줄 단어 뭐 너무 쉽죠? 뜻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어떤 뜻이 있어요? 자유 사람은 석방 뭐 많죠? 자유 석방 또는 뭐 있어요? 공짜 많죠? 그죠? 자 요거 생각해볼게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단어예요. 뭔 뜻이에요? 원래 듀티라는 건 의무잖아요. 의문데 돈 쪽으로 가면 의무적 돈이 뭔데요? 세금 아닙니까? 세금 공짜가 아니고 세금 없음 이 말이죠. 그럼 프리라는 거는 자유라든지 아니면 공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는가요? 없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없다라 알겠습니까? 없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자 일단은 뒤를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soldier 군인입니다. who are not making effort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군인은 이 말이네요. 노력하지 않는 군인 근데 무슨 노력을 안 하냐면 바꾸고 프리할 노력을 하지 않는 노인 아 노인 아 안는 군인들 근데 뭐냐면 대상을 보세요. 인어 프로프레이트 커스텀 부적절한 습관 부적절한 관습을 프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군인들은 어떻게 된대요? punish 나중에 벌받을 거다 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내용상 이게 뭐 자유를 주는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 부적절한 관습을 프리 없애는 거죠. 없애는 거 그렇죠? 없애다 라는 뜻입니다. 없애다. duty free 이걸 생각하세요. 여기서 프리는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 자 없애다 뭐예요? 없애는 느낌 느낌 좋는데요. away 이거잖아요. do away with 없애다 없애다 라는 뜻입니다. 없애다 없애다 제거하다 1번이 뭔데요? 1번이 공짜 말하는 거예요. 1번이 공짜 말하는 거고 3번은 애초부터 자랑 뜻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콜오프는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란 뜻은 갖고 있지 않고요. 4번이 답이 아니지만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중요한 게 뭐냐면 리벌티라는 게 자유 아닌가요? 그럼 take the 리벌티라는 건 자유를 가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자유롭게 하다는 뜻인데 느낌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다. 자기 멋대로 하다. 9번 보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9번 보세요. 자 9번에 보시면 익셉셉셔널이네요. 익셉셉셔널 이게 익셉셉셔널이에요. 익셉셉셔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쁘게 보세요. 그럼 뜻이 뭐겠어요? 열애되는 빠지는 이 말이겠죠. 근데 좋게도 볼 수 있잖아요. 뭔 뜻이에요? 그렇죠. 우월한 특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한 번도 이 부정 뜻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둘 다 되지만.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익셉셉션의 느낌을 좀 기억하시고 한 놈이 밖에 나가야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특출란 뛰어난 나쁘게 보면은 배제되는 뭐 약간 왕따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긍정의 뜻을 다 물었으니까 이 뜻을 먼저 외우는 게 좋습니다. 뭐 잘하는 거 특출란 거 어디 있는데요? 요거 맞죠? 그죠? Outstanding 쩌는 이 말이에요. 쩌는 Outstanding 쩌는 자 요거랑 비교해서 동사로 쓰면 스탠드 아웃 스탠드 아웃이 요게 하나의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게 눈에 띄다 특출라다 라는 동사고 형용사로 쓸 때는 Outstanding 로 쓰는 거예요. 같이 외우면 되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될 선택지는 사실 1번입니다. 그죠? 1번 1번은 단어 뿌리가 리마커블인데요. 리마커블이 이게 뭔데요? 실제로 이 단어 뿌리는 마크입니다. 마크 마크라는 건 표시거든요. 그러면 리마크니까 두 번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 표시하는 이유가 뭔데요? 눈에 띈다 이 말이잖아요. Unremarkable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나쁜 뜻 아니에요. 나쁜 뜻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이에요. 평범한 부정 아닙니다. Unremarkable 평범한 부정이라고 쓰지 마시고 평범한 그 다음에 4번의 단어 문제 풀 때 예외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뜻 생각 안 나면 D 붙으면 부정합니다. 주로 D 데스티튜트 빈곤한 가난한 빈곤한 가난한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3번에도 excessive라고 되어있는데 excess가 뭔데요? 초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excessive는 초가 되는 넘치는 이 말이죠.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Super flows 동의예요. 동의요. 둘 다 뜻 뭐라고요? 넘쳐나는 불필요한 두 개 연결시켜 놓으면 됩니다. 두 개 같은 거예요. 불필요한 넘쳐나는 남아도는 부정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어입니다. 나머지는 좀 쉬었다가 뒤에 쭉 다 갈게요. 둘부터 끊겨주겠습니다. 여드 Ninete mic 이상해 dunno Watching 妳 passed intersect ayo 우 chain fol 切 Intel